자, 이제 치구에 입술을 대고 소리를 내보겠습니다. 김의 방향과 각도가 중요한데요. 치구 가운데 방향으로 김이 모일 수 있게 해주시고요. 김이 너무 밖으로 나가거나 너무 안으로 들어오면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. 만약 여러분들께서 소리를 내시다가 소리가 안 나면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. 김의 반은 밖으로, 김의 반은 안으로. 자, 그럼 소리를 한번 내보겠습니다. 삼성ist === 삼성ist === 삼성ist === 삼성c 삼성ist因為